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에 외직과 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트로에서 신제품 공개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갈 건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가 릴리스 된다고 합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옆그레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GPU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그리고 디스크가 들어갈 수 있게 달려서 나온다는 그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제품과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거 10월 10일부터 프리오더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능은 업그레이드지만 가격은 완전 업그레이드돼서 니와로 700불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마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일 것 같다는 거 기존의 PS5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개발비에 투자를 안 하는 건지 아무튼 조금 답답하다는 거 PS5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도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그리고 모든 할인 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고 세일 정보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새로운 기능 아래쪽에 링크가 자동으로 뜨는 경우 있는데 어떤 제품은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제품보다 한국 쿠팡에서 판매되는 게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뜨면은 아래쪽 링크를 통해서도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린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이전에 가격 올라갔던 제품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옴무플리스에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치 111불 가격 다시 떨어져 있고 보시면은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15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비카트 스웨터는 32만원에 요제품 큰 사이즈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스웨터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만 남아있는데 141불 18만 8천원에 가격 아주 좋다는 거 아크넷 스튜어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프 12만원 판매되고 있고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레더 패치 요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는데 85불 판매되서 11만 5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반팔 티어치 흰색상 73불 구입 가능해서 1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살로몬 XT6 요런 제품이라던지 세일 제품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셋으로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30%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는데 요번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 있는 제품부터 로에베 스톤 아일랜드 등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요 링크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아래쪽에 링크를 드리기는 힘들다는 거 직구정보통 유료회원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커뮤니티란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구통 등급으로만 가입하셔도 볼 수 있게 링크 드릴 테니까 한달에 990원 유료회원입니다. 한 번씩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요런 세일 정보도 만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세일 정보 30분 미리 전달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 링크는 드리지 못하지만 인기 제품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30% 세일 링크 커뮤니티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자포스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할인코드 입력시 20불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는데 아크테릭스 제품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 사이트 예전에는 한국 직접 배송도 됐었던 사이트인데 한국 카드로 결제하면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팔로 결제하시거나 다른 결제 방법 선택하셔야지 되고 배송된 데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보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테릭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토 무디 검정색상 같은 경우도 20불 추가 세일되서 280불 구입 가능합니다. 색상을 요렇게 변경해보시면 세일되는 색상도 있습니다. 요런 제품은 220불에 구입이 가능한 거고 요런 색상도 마찬가지 220불에 멘티스 보여드리고 있는 백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추가 세일받아서 124불 1,24불 계산해보시면 16만원에 검정색상도 같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16리터 백팩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서 아크테릭스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육수 사이트 추석마디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한국 설정하시면 10% 추가 세일 또는 20% 추가 세일되고 있는데 미국으로 설정 변경하시게 되면 15% 25% 추가 세일되면서 가격 더욱 좋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오프화이트 후디 역대급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요 제품은 추가적인 15% 세일되서 대략 210불 정도 28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겐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꽃무늬 반팔 티어쯤 요 제품은 25% 세일되면서 84불 구입 가능합니다. 11만원에 만나 볼 수 있고 세일되는 제품 수가 워낙 많습니다. 남성 제품만 2만여가지 제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스나잎스라는 미국의 편집샵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990 버전6 검정 색상은 품절됐지만 아직 네이비 색상은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사이트 맨 아래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뉴스레터 구독하는 요 부분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10% 세일받아서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9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12만원에 말도 안되는 금액 구입 가능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떨어진 금액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팬텀 보여드리고 있는 플라이니트 요 제품 같은 경우도 12만원에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새타이어 사이트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몽클레어 제품들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가격 굉장히 좋고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가디건 101만원에 구입 가능한데 보시면은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이 사이트 사이즈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가격이 살짝살짝 변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장바구니까지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무료배송되고 관세 포함한 금액 101만 5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일단 제품 구입하실려면 장바구니 제품 미리 담아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저같은 경우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장바구니에 여러가지 제품 담아놓고 하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입하지 않으시면은 요런식으로 이메일 날아오는데 15불 할인 코드가 요렇게 날아온다는 거 요거는 사용하실 분들 화면 캡처해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사진을 이상하게 찍었는데 요 제품과 동일한 모델이라는 거 완전 검정색상 같은 경우는 11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패딩은 요번 시즌 신상 제품인데 133만원에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밖에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량 패딩 요런 제품들 136만원 구입가능하고 마야 제품도 200만원에 한국에서 28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어서 저렴한 금액에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몽클레어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디다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러닝화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20% 세일도 가능합니다. 잘 뒤져보시면 대박 상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는데 런팔콘 보여드리고 있는 러닝화 23불에 구입이 가능하고 추가 세일도 받아서 계산해보시면 조금 말도 안되는 금액 25,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인기 여러가지 러닝화 종류 초대발 가격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마찬가지 추가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러닝화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입이 조금 어려웠지만 한국 카드 잘 결제되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바나나리 포블리 미국 아울렛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50% 세일이 가능합니다. 장바구니 담으시면 자동 세일 적용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 메리노 울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3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메리노가 앞에 붙으면 양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울 제품 중에서도 메리노 제품이 가장 재질이 좋은 제품이고 100% 메리노 울로 만들어진 요런 제품 3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자켓이라던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 추가적인 50% 세일돼서 요런 코트 종류들도 10만원 아래쪽으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 직접 배송이 가능하고 일부 제품은 무료 배송도 가능해서 많은 분들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에어팟 4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출시일이 미정이지만 현재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셔야지 제품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요 제품은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지만 관부가스에 피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17만4천원에 한국 판매가가 19만9천원이고 많은 분도 프리오더 진행하고 계십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애플워치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 프리오더 진행되고 있고 아마존 파이어 HD 가성비 태블렛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은 9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보조 배터리 굉장히 작아서 마음에 드는데 애플워치부터 에어팟 그리고 핸드폰까지 전부 다 충전할 수 있는 요런 제품 22불에 판매되고 있고 요기 쿠폰 부분 클릭하시면 20% 추가 세일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여러 할인코드 있는데 전부 다 입력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배송도 가능한 제품이니까 둘러보시고 스탠리 보여드리고 있는 캠핑 갔을 때 커피 내려먹기 딱 좋은 요런 제품 직접 배송 마찬가지 가능하고 브래빌 보여드리고 있는 커피 머신 40% 세일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해서 한국 설정 요렇게 변경해보셔도 관부가세만 지불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략 370불 50만원 안되는 금액 최종 비용 되니까 확인해보시면서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베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고 계시는 보여드리고 있는 소니 1000XM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115불 판매되고 있고 믿을 수 있는 세일러 세컨디 PD에서 판매되고 있고 15만4천원의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마키타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공구세트 리퍼 제품인데 마찬가지 가격 좋습니다. 드릴 2개 들어가져 있고 전기톱이라든지 다양한 제품 포함해서 원래 요런 세팅으로 구입하시면 가격 상당한 제품인데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드림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봇 청소기 마찬가지 추가세일 가능하면서 40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일되는 제품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오랜만에 테무사이트 여러가지 세일되는 인기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아래쪽에 링크 통해서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할인코드 있습니다. 할인코드 입력시 현재 요 금액에서 3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 무료배송 가능하고 무료반품도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중국 사이트인데 배송업체 뭐 CJ 우체국 택배 요런거 사용해서 5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신발 건조하는 요런 제품이라든지 4K 보여드리고 있는 프로젝터 6만원 말도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요런 화장실 매트는 한국에서 구입하셔도 어차피 중국 제품인데 마찬가지 30% 세일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고 극찬했던 보여드리고 있는 유리창 로봇 청소기 마찬가지 30% 인기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서 무료배송 무료반품 관부가세도 전부 다 포함된 금액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어브 사이트 아이어브 28주년 맞아서 현재는 비타민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28% 역대급 세일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친구 추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세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프 익스텐션 보여드리고 있는 종합 비타민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이고 운동하시는 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단백질이라든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 28%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베스트셀러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가능하고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150% 넘지 않게 하나로는 20만원 넘지 않게 동일한 제품 6통 이상 구입하시면 20만원 넘지 않아도 관부가 세 붙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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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